이준석 대표의 상황의 흐름들, 특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라든가 주요 정치인들의 반응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즐거울까요? 신났죠 지금. 신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 하면서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 다음에 옥세를 갖고 있으면서 당권도 지금 장악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의 유일한 원탑이다. 본인이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직무대행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6개월 동안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략 70여 곳에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있거든요. 거기를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 임명하고 조금 본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그런 다음에 내년 6월에 정기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당대표 선거 나가는 데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요한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조직적으로도 60명 정도의 지혜기원장을 본인이 꼽을 수 있다. 그렇죠. 꼽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임명을 할 수가 있다. 임명을 한다. 본인 체제 하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권한이에요. 내리꼽는다? 아니 민주당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절대로 내리꼽지 않고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사람을 박는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국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완전 아웃은 아니다. 직무대행이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전당대회를 안 만들려고 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안 만들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겠네요. 그렇죠. 사고라는 거잖아요. 거리가 아니라. 거리는 전당대회를 해야 하니까 제가 알기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당원에 의하면 거리로 규정하게 되면 6개월 이상 남게 되면 전당대회를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고니까 6개월 동안 사고 수습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비대위하고 6개월 후에 이준석 당대표 돌아오게 되면 본인은 내년 4월에 원내대를 그만두고 두 달 동안 전당대회 준비해서 당대표 되고 비대위원장 6개월 하고 그다음에 또 2년 동안 당대표하고 본인은 공천권도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권도 갖고 다 가시려고 두 손에 떡을 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는데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유사하지는 않습니다만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아 원내대표 하다가 비대위원장 같이 했죠. 비대위원장 같이 했어요. 신문한테 작살났습니다. 신문들한테. 작살나서 비대위원장 그만뒀어요. 제가 볼 때는 친윤이 가만히 있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먹게? 아니 그 다른 게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문이 아니었지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친윤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다 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관리를 6개월 동안 하는 게 맞지 그럼 딴 사람을 누구 세워가지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친윤 세력이 용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분 의견이 갈립니다. 조기전대 없다? 네. 조기전대 있을 수도 있다? 아니 저 잠깐만요. 오늘 제가 의총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의총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조기전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아니 저 이번에 의총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떠한 주장으로 본인의 논리를 잘 의원들에게 설득시키느냐가 큰 문제같은지 오늘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의 당원당교라는 규정과 그다음에 의원들의 정치적 의견과 모순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순될 수 있죠. 당원당교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지금 완전 아웃시킬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내몰듯이 쫓아냈는데 당원당교 고치자고 인핵관들이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건 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당의 당원당교가 헌법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 합의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바꿀 수 있죠. 정국의원에 열어가지고 후딱 바꿉니다. 우리 각자의 다양한 정치인들이 여기에 이해관계 얽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대표를 좀 꾸짖은 측면이 있죠? 제가 볼 때 얄밉다. 얄밉다. 이런 생각은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얄밉해요? 홍 대표이요.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면 살려줍니까?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이준석 당대표가 저 반성하겠습니다 고개 숙이면 야 이 사람 됐네 젊어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잘하네 이렇게 하면서 봐줍니까? 저도 고사작전인데 고사작전 하는 동안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의 말씀은 그냥 너는 조용히 고사해라 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 이야기 중에 법률적인 문제에 잘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럼요. 그 조언을 냈거든요. 그건 좀 핵심을 찌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그런 거죠. 그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되게 낯설해 대구시장이라니까 대구시장이 얘기하는 건 이준석 당대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하는 확신이 전제가 딸려야 되는 거죠. 역으로 따지면 지금 윤리위는 어떤 생각이냐면 당연히 증거를 갖다가 임멸을 했기 때문에 임멸을 한 이유는 그 증거가 있으니까 임멸한 거 아니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윤리위와 홍준표 두 사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 증거를 알아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노림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는 다르게 봤어요.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홍준표 시장은 자 그러면 단순하게 누구 편? 저는 이준석 대표 편이라고 봐요. 아 준석이 편?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장 위험스러운 사실은 뭐냐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성상납 받은 게 사실이다라고 규정이 돼서 기소를 당해버리면 정말 정치 생명이 완전히 아웃되는 거죠. 아웃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상당히 잘 준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가 약간은 좀 젊은 혈기로 당내의 대화 타협 조정보다는 좀 분란을 일으킨 부분이 있었으니 그런 부분은 잘 성숙해서 돌아오라고 한 건데 그러한 당의 어른이 조언해 준 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홍 대표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공유를 눌렀어요. 그랬다가 이제 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젊은 친구들이 뭐 장 소장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젊은 분들이 장 소장님의 본 마음을 잘 모르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정말 제대로 이제는 좀 준비 좀 해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되고 정치인들이 아시잖아요.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장애물도 많고 그것을 잘 넘기면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나 저나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줬다. 결코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이준석 나빠요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게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좋게 봐야죠. 6개월이잖아요. 이게 성접대 의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있는데 알선수세까지 있어요. 6개월 내에 이게 결정이 날 건가 결정이 안 나면 예를 들면 경찰 수사를 했는데 윤리 결정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경찰이 이물과 관련해서 아무런 종결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안 좋다라는 추측과 추정을 갖고 상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라고 결론 내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잘라서 다시 김종국 교수님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 징계뿐만이 아니고 수사를 해서 이게 사실로 밝혀져서 법률적으로 완전히 정치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는 대표에서 쫓겨나는데 법률적으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야권에 유리할까요? 어려운 문제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전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기준을 세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주의와 도덕의 가치로서.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당대표 그만둬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인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이거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민주당의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난리 났죠?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였다라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당신 그만두십시오. 당신이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합니까? 왜 피해자 지금 피해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최근 얘기 나오는 거는 경찰에서는 이미 어떤 특정인까지도 지금 예를 들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인된 겁니까? 증거 있습니까? 확인된 건 없죠. 확인된 건 없죠. 그런데 왜 7억에 사인을 합니까? 7억에 사인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사인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나름 서류가 예를 들면 기준을 세워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무런 상관없이 무혐의도 아니고 애매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럼 제가 설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그렇게 많이 요구했던 분들은 그럼 다시 복권 되는 거예요? 명의 회복되는 거예요? 아닌데 선배님 이거는 아직 뭔가 명확하게 이준석 대표가 잘못을 했다라는 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여러 가지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들이 과연 윤리위의 독자적인 그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 절차가 지금 됐을까라는 정치적인 의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작부터 뭔가 기획됐을 의심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특정 유튜버가 이거를 발표를 했고 그것을 누군가가 취합을 해가지고 윤리위에다 제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JTBC에서는 여러 가지 녹취록이 나와서 이것은 윗선이 개입됐다라든지 다르게 이용을 해야 된다라든지 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순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윗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윤회깐인 거죠. 그렇죠? 윤회깐이라고 짐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박진영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작하는 거잖아요. 윤회깐이라고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얘기가 나왔던 JTBC에 나왔던 윗선이라는 분이 그 정도의 정치적 역량이 있는 분이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녹취록을 봤을 때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한 녹취록은 믿고 이준석 대표한테 유리한 녹취록은 아이 그건 좀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판단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래요.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받았으면 이건 정말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나 결론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인 통념산 윤리적 도덕적으로 당신은 문제 있으니까 당호권 정지 6개월 당신은 당대표 쪽에서 나가 그러니까 빨리 당대표직 그만두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저는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나눠져 있네요. 반면이 지금 소욕이 생기고 윤리 올라가서 그다음에 이것이 논란이 된 상황 이 상황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논란의 시작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보면 이거는 좀 애매하지 않는가. 예를 들자면 지난 대선 경선 와중에서 맞아요. 특정 후보와 갈등 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 2013년 건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걸 유튜버가 제안을 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우리가 의심은 두 가지가 아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나쁘다는 거예요. 둘 다. 아 좋습니다. 둘 다 나쁘다. 왜냐하면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어느 공당이 선거 과정에서 당대표의 성상남 의혹을 제기돼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당대표를 흔듭니까? 정확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13년 말씀하시는데 저는 성접대 안 받았다고 치더라도 안 받았다고 치더라도 여하간 증거 인멸을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증거 인멸의 주체가 그 저기 이동혁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교사를 했을 거라고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좋다고 쳐요. 알선수제 문제인데요. 그 이거 고소한 사람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여 회 이상 수를 접대했다는 거잖아요. 접대를 왜 해요? 20번 동안 거기 내려가서 왜 이렇게 술을 먹어? 20번 동안 그러면 이게 알선수제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앞에 걸 빼더라도 이런 행위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20번을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나는 20번 접대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으로서 무게감이 있고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의 말을 믿을 것이냐 감옥에 있는 범죄자의 말을 믿을 것이냐 저는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아니 2013년에 술 접대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그거는 이준석 대표도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이 고소 고발인이 20여 차례 했다라는 건 이준석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서너 번 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니 서너 번이 아니라 알선수제 알선수제라고 하는 부분이 진종욱 교수님께서 20번 받았다라는 걸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전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술자리를 20번을 했다 3번을 했다 2번을 했다 결과론적으로 추측입니다. 이거 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부스에도 왔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내 투쟁을 할까요? 아니면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좀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그냥 뭐 잠수를 탈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소송전 소송전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재심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전을 할 수 있겠죠. 승리 가능성은 없어 보이더라도 또 하나는 여론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존. 이준석 대표 아주 대형 스피커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송에 나가서 본인의 일에 대해서 좀 항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준석 대표라고 하면 흑화될까요? 제가 볼 때는 길이 없어 보여요. 극화된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젊은 청년 정치인에게 왜 이렇게 부정적이십니까? 제가요? 네. 저 이준석 정치 옛날에 제가 방송 나서 얼마나 응원해줬습니까? 제가 그 방송을 국민의힘에도 희망이 있구나. 적어도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지층이 있구나. 이거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회 미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런 걸 고려해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 얘기가 뭐가 나냐면 80% 정도가 탄핵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당신한테는 원내의 의군이 없어라고 딱 없어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원내는 고민도 하지 마. 오늘 의원총회 해봤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오히려 의원총회에서 소위 친윤내 권송동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또 다른 장병의 말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결과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지층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있어서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든 보수층이든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것 같은데 이게 변동될까? 이런 상황 남아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론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론이 압도적으로 휘어져가지고 적어도 6대 4 정도로 왜 그따위로 했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라는 여론이 나오지 않게 됐을 때 반반 정도면 제가 볼 때는 7년이 밀고 나가겠죠 이 상황에서 또 하나는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안철수 25.1% 1등을 했죠 다음 당대표 그게 인지도 조사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조사가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것도 기획됐다? 아니요 기획됐다라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사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나온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은 수용 안 될 거고 윤리에서 당연히 행정수송 해봤자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최고위 자폭시킬 것 같아요 인용되면 자폭을 시키는 거죠 그냥 다 사퇴? 최고위 다 사퇴해가지고 그럼 제가 그야말로 완전히 비대위를 가든 국민의힘 당원당기에는 보면 현직 대표가 최고위 다시 다 임명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에요 돌아오기 전에 자폭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폭을 시키게 되면 완전 거리니까 전당대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인용석 당대표가 뭘 하나 쓸 만한 망치 하나가 없는 거예요 못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 반 정도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지금 일설에서 나오는 음모론입니다 사실관계 전혀 확인 안 된 건데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 25% 나오는 것과 연동시켜가지고 지난 봄에 단일화 때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때 그 중간에서 장재원 의원이 역할을 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장재원 의원이 역할을 했다는 건 사실인데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거침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지금 괴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괴소문이죠 괴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소문내는 걸 보면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윤핵관들의 생각은 강한 것 같아요 참 윤핵관들의 생각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오늘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는 여론조사가 두 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지난주에 많은 기자들과 접촉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준석이를 완전히 쫓아내고 우리가 두 달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 드라이브와 사정 드라이브를 걸면 지지율은 금방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 인식이 결코 여권과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은데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